검찰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노무현 대통령님을 위해서 부르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화살을 맞고 있는 조국 윤미향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부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있는 절대 굴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촛불 여러분을 위해서 부르겠습니다. 나는 돌멩이 부르겠습니다. 나는 돌멩이 길가에 돌멩이 늘 사람들의 팔에 자리고 갈피지 온몸이 찢겨 비투성이가 돼도 부르고 또 부른 강의 바다 들고 하지만 쓰러지지 않아 굴복하지 않는다 밟을수록 사랑은 살아있는데 마침내 세상을 굽으려 내 두 법이 다 될 거냐 나는 돌멩이 길가에 돌멩이 늘 사람들의 팔에 자리고 갈피지 나는 돌멩이 길가에 돌멩이 온몸이 찢겨 비투성이가 돼도 온몸이 찢겨 비투성이가 돼도 쓰러지지 않아 굴복하지 않는다 밟을수록 잘하는 사람 있는 돈에 마침내 세상을 굽으려 내 굴 바위가 될 거야 바위가 될 거야 오오오 na 나는 돌멩이 나는 돌멩이 나는 돌멩이 나 am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